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 눈에 비친 지금 윤 대통령의 행보라는 것은 목숨을 구갈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자주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시기면 윤 대통령의 정체성이 의심받는 순간 이 칼럼이 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을 논설실장이 잘 정리해서 담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정체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잊을 만한 부분들도 다 연결해 가지고 결론을 끊었던 거죠. 정체성을 의심받는 사건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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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어 가지고 지금 정도는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등을 돌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결론 내렸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보통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예상되는 바는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수백 명이 여러분들 글을 남겼네요. 그리고 통상 다른 신문에 비해 가지고 조선일보의 여러분들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길죠. 댓글이. 댓글이 길다는 이야기는 좀 생각해서 글을 다시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수백 명 정도가 여러분들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 가운데 보시면 글을 자주 남기는 선진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박정훈 논설실장이 윤 대통령의 정체성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우파 국민은 윤 대통령을 우파로서 문재인 정권의 적배를 청산해 줄 사람으로 열렬히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털 끝 하나 끈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파 국민은 윤 대통령이 설마 좌파로서 우파에 잠입한 간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 2천 명을 평지 돌출로 풍파를 일으켜 총선을 말아먹는 것을 보고 그 정체성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총선 직후부터 윤 대통령이 박영선을 거론한 것을 보면서 우파 국민은 양정철을 거론한 것을 보면 우파 국민은 윤 대통령의 원래 좌파였고 문재인의 북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만나자고 애그레스 만나서 그 전과는 180도 다르게 처신한 것을 보면서 윤 대통령이 원래 좌파로서 문재인의 부하로서 지금은 위장 우파를 행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동안 윤석열이 우파 정치인들을 모두 공격한 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 선진한국님이 지적한 내용이 전부 다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중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대로 옆에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340명이 찬성하고 121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한국님의 주장이 옳은가 그른가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라는 겁니다. 340대 21인 겁니다. 그래서 가끔 댓글을 자주 보는 것이 민심을 읽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문제는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이 우파에 얼마나 큰 타격이었습니까 그 휴유증을 극구하는 데 5년 정도는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자기 댓글은 무조건 이재명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 선진한국님의 의견에 대해서 제 의견을 생각을 정리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당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문제는 국민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선거 공정성 문제에 침묵함으로써 스스로가 자초한 겁니다. 스스로와 자초했기 때문에 당위와 실제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역시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은 당위지만 실제로 탄핵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그것은 윤 대통령이 하기에 다 달려 있는데 가장 중요한 윤 대통령이 하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가장 시작이자 거의 전부라고 보이는 것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해서 재임 나머지 3년 동안에 전국의 안정을 꾀하는 일에 있어 게으름 그 이상으로 의도적으로 패배를 자초한 면이 없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라고 선진한국님이 당위를 주장하지만 당위와 실제라는 것은 늘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자기 대권은 무조건 이재명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 선진한국님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실상을 정확히 잘 알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3년 뒤에 나가나 내일 나가나 1년 뒤에 나가나 권력은 권력은 그 동네 사람들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만드는 기술과 도구와 집단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선진한국님이 그거를 정확하게 아시게 되면 탄핵당하면 자기 대권이 무조건 이재명에 넘어간다는데 나는 탄핵이 당하든 탄핵당하든 관계없이 관계없이 권력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선거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주장인 거죠. 어떻게든 윤석열이 탄핵을 안 당하고 인기를 무사히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 차기 대선의 우파도 집권할 가능성입니다. 전혀 집권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169석 정도를 차지해야 될 정당이 108석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지금 선거를 만들 수 있는 힘인 겁니다. 그거를 이 선진한국님처럼 제대로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도 아주 처절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탄핵당하든 탄핵당하지 않든 탄핵당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건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왜 선거 결과를 만드니까 선거 결과가 탄핵된다니까 이런 바꿔질 것도 없고 탄핵 안 된다니까 이런 바꿔질 가능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댓글을 소개하면서 저의 논평을 다하는 것은 시중의 여론이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이 보시죠.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이미 기울어진 난파선과 같습니다. 난파선과 같다는 80대 11입니다. 사람이 신뢰라는 것은 깨지기 쉬운 유리차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깨지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유리차장 이름 깨지고 나면 그걸 어떻게 주워 담을 겁니까? 보통 개인사의 이름들 신뢰관계라는 것도 훼손되고 나면 그걸 주워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훼손되기 전에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 백암님은 너무나 예리하게 말씀하시네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모래만도 못한 물건이 됩니다. 78명의 이름들을 찬성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생활을 30년 한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이 뭘 민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뭐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을 돌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네가 돈 벌어봤어? 우리가 네한테 말이지 돈 벌어달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이만큼 말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사람은 강점 위에 자기 인생도 구축해야 되고 강점 위에 자기의 직위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다른 여러분들 사람들처럼 시시끌끌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웃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제한테 잘 맞지도 않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인기를 얻겠다고 시시끌끌한 농담을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보기가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개인의 여러분 인생사도 그렇고 지도자가 되면 자기의 강점 위에 자기 일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의 강점이 있고 공병호의 강점이 있는 겁니다. 그 소위 빌드 안 유어 스트렝스라고 여러분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데 온 유어 스트렝스 당신의 강점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 강점 위에 집을 짓지 않고 그러면 모든 게 다 허당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모래만도 못한 물건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촌철살인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도 깊이 새겨야 될 말인 거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짜게도 쓸모없는 게 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총선 실패의 원인이 대부분 대통령의 자충수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한 지지층은 이미 상당수 돌았었습니다. 돌아섰다는 이야기 57명이 찬성이고 3명이 반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일 하는 사람들이 무슨 여론조사 같은 게 의존하지 않고 조선중앙동화의 자신의 동정과 관련된 자신의 정책과 관련된 일만 여러분들 진지하게 잘 읽어보더라도 실책할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윤 대통령의 듬직한 탱크 같은 모습에 소인배 같지 않아 보였고 검찰총장 타이틀이 범죄자를 잘 처리하다 믿었는데 이게 왠지 보이는 것과 속마음은 틀려 보이니 써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런 생각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일을 가장 실용적으로 야무지게 처리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일 겁니다. 키가 작아만 했고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이 많지 않았고 지도자가 말이 많으면 해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옛말이라는 것이 하나도 그런 게 없는 겁니다. 허우대가 멀쩡한 놈치고 일 제대로 하는 놈이 없더라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그냥 옛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옛날 어른들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드러난 겁니다. 윤 대통령의 듬직한 탱크 같은 모습에 이렇게 해서 놀아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 양희님께서는 제정신인 사람은 다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제정신인 사람들이 다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참 보시게 되면 양정철 비서실장 얘기가 나오자마자 부정선거 수사는 물 건너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심의 정체성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떻게 선택했으니까 다른 대안이 없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윤 대통령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뭐 지금 왔어는 여러분들 그렇게 후회하실 수가 있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 다른 대안이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잘못한 건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태생적으로 문재인의 은혜를 입은 좌파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윤 대통령하고 여러분들 동갑이지 않습니까 동갑인데 50대 중후반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에 현직 검사가 티셔츠를 입고 광화문 집회에 나왔다. 그게 윤 대통령의 많은 부분을 말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이해할 때 그 사건이나 현상을 이해하는 것에 아주 작은 단초 작은 실마리가 전부를 말해 주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니까 제가 동갑내기기 때문에 50대 중후반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에 현직 검사가 티셔츠를 입고 주말에 간다. 제 논리로 보면 도저히 뭐죠 가까워지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인 겁니다.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본래 윤 대통령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만들어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아는 겁니다. 더 속일 수 있는 게 이게 여러분들 이런 견해 47명이라면 찬성하는 겁니다. 제가 학위를 다 마치고 80년대 말에 돌아와서 여러분들 연구소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여러분들 90년대 초반에 조국 씨가 버클리의 이름 유학을 가 가지고 돌아와서 울산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무슨 뭐 어떤 시국사건에 관련된 걸 보면서 제가 참 조국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거죠. 9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가 완전히 몰락한 상태에서 그런 뭐 시국사건에 관련해서 감옥을 갔는지 어떻든 간에 판결을 받은 적이 있죠. 그걸 보게 되면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80년대 이름 돌아와서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때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 본인이 그냥 책을 읽을 수가 아니고 체험을 느끼고 그때 여러분 사회주의하겠다고 생각했으면 대책이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참 잘 안 바뀌는 거죠. 사람이 바뀌기가 힘든 겁니다. 50대 여러분들 중후반에 박근혜 전 대통령 여러분들 반대 시위에 강화문의 주말에 현직 검사가 티셔츠 입고 여러분들 나갔다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시사적인 거죠. 그게 그 사람의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선거 사기 문제의 2년 동안 입을 굳건히 다무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잡다하게. 여기 보시게 되면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이 급속히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탈할 사람 다 이탈한 겁니다. 이 정도로 비급하고 유약한 자였습니까 총선 결과가 부정으로 울렙죠 지지층이 아무도 패배를 납득 못하고 있음에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고 헛소리를 해대고 있는 대통령 지금이라도 법과 상식을 말하는 지도자로 돌아온다면 국민들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흔 명이 이런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참 바뀌기 힘듭니다. 사람은. 그리고 청소년기도 아니고 40대 50대의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뒷날을 그동안의 이름들 날들을 기억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건물로 따지면 골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변함이 거의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가끔 뭘 생각하는 거 아니까 30대 초엽에 그 여러분들 열정 기억했던 저 모습하고 지금이 정체성이란 소위 세계관이란 면에서는 한 치의 오차가 없을 정도로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바뀌기가 힘든 겁니다. 그동안의 경험이나 지식이 축적이 돼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죠. 그 모습이 어디 가겠습니까 트로이 목마르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지지한 많은 보수 우파 사람들 허무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뭐 허무주의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역사는 계속되고 또 좋은 날은 올 테니까 34명이 여러분들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이해를 이 댓글을 통해가지고 한번 정리정돈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